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노아다육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아주 앙폭수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네요 살짝 좀 그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구요 오늘은 또 노아다육의 2천원짜리를 또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쁜 아이들 많죠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묵은둥이들입니다 다 거의 묵은둥이들이 들어와있구요 꼼꼼히 보시고 이쁜아가들 한번 찜해보시기 바랍니다 2천원 하고요 3개는 5천원의 해지입니다 같은 종류끼리구요 노아다육은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895-1번길에 위치하고 있구요 2만원 이상은 택배가 가능하구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러블리로즈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있는 러블리로즈 목대가 이렇게 길게 아주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묵었습니다 묵은둥이들이구요 약간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요 목대에 이렇게 길게 있는 아이들이 또 합식하기도 편하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당은 2천원이고 3개 하시면 5천원의 해지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고 밑에 있는 잎들은 따서 이런 길이 잎들은 따서 잎꽂이 하셔도 됩니다 잎꽂이 100% 나오는 아이죠 러블리로즈는 이렇게 있구요 하나당 2천원 3개 5천원 이구요 여기는 콩란입니다 콩란 알갱이가 동글동글하고요 아주 엄청 알갱이가 굵어요 콩알처럼 콩알처럼 밥에 넣어먹는 콩알처럼 생겼습니다 그 아이도 엄청 은근 매력있는 아이죠 흘러내리는 모습도 멋있구요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크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또 자리를 잡고 흙에 뿌리를 내리고 또 번식을 하구요 이 아이 엄청 매력있는 콩란 한번 켜보시구요 2천원이고 3개는 5천원입니다 여기 신동이 또 들어왔습니다 신동 엄청 튼실하고 좋습니다 아주 건강해보이는 신동입니다 신동꽃이 피면 너무너무 이쁘죠 이 아이도 한번 켜보시구요 신동꽃이 이쁜 신동입니다 이 아이 한번 켜서 내년 보면 아주 이쁜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2천원 3개는 5천원입니다 네 여기는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가 아주 엄청 또 튼실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큼직하구요 목대도 좋게 있구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베이비 핑거가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물도 들어가고 있죠 코끝에 물도 이쁘게 들어가고 있구요 아기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베이비 핑거 너무 이쁘구요 이 색깔이 묵으면 무엇으로 아주 핑크색의 물이 듭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한번 물이 드니까 빠지지도 않더라구요 제꺼 오래된 아이 있는데요 엄청 색깔 이쁜 색인데 여름에도 그 색을 계속 유지해주는 아이입니다 뭐 꼭 길러보시구요 네 여기는 델러스라는 아이입니다 델러스 바이솔이라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바이솔은 이렇게 목도리를 삥 둘러서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이죠 요렇게 자구를 삥 둘러서 자구를 달고 있는 델러스 바이솔이구요 요 아이도 2천원입니다 엄청 다글다글합니다 돌덩이처럼 요런 아이가 2천원이고 또 여기 SP 바이솔이 있습니다 SP 바이솔 약간 거미줄 바이솔같이 보이는데요 요렇게 SP 바이솔도 있고 거미줄 바이솔도 있습니다 여기는 거미줄 바이솔이구요 요 아이들은 거미줄 바이솔입니다 요렇게 거미줄 바이솔 입구 2천원입니다 한 포트 2천원 세 포트에는 5천원 이랬습니다 네 여기 또 골드사랑목입니다 골드사랑목 요 아이가 이제 물들면 노랗게 골드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네 골드색으로 물이 드는 골드사랑목이 들어있구요 요 아이는 2천원씩입니다 네 여기는 또 스노우 바니입니다 스노우 바니 하얀 백분도 이쁜 스노우 바니 너무 이쁘죠 요렇게 하얀 백분도 바르고 있구요 요 아이가 이제 물이 들면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올라옵니다 여기 지금 쌓여서 보랏빛이 돌죠 이렇게 멋있는 아이고 예 하얀 백분도 이쁜 아이죠 네 스노우 바니도 2천원이고 세 포트에는 5천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미니벨입니다 미니벨 미니벨도 엄청 매력있는 아이죠 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키가 엄청 크죠 요 아이도 이렇게 사악 몇 포트 합식해서 한번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매력있구요 색깔이 지금 물이 이렇게 안 들었는데요 예 이렇게 물을 들면 아주 핑크색으로 가애로 사악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오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사악 물이 사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물이 아주 이쁘게 드는 아이랍니다 요 아이 미니벨 금인데도 아주 가격은 착하게 나왔죠 예 2천원이고 세 포트에는 5천원입니다 네 또 여기 있는 아이는 펜댄스입니다 펜댄스 꽃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렇게 예 펜댄스 꽃 너무 이뻐요 이렇게 다 펜댄스 꽃대를 물고 있구요 예 피고 있는 아이도 있고 예 물고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펜댄스가 들어있습니다 네 요 아이 너무 괜찮죠 알갱이가 똥글똥글하고요 무거워가지고 하얀 백품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도 좋구요 요런 아이가 한 포트에는 2천원 네 세 포트에는 5천원 이랬습니다 너무 좋죠 어 사이즈 너무 좋아요 네 펜댄스가 있구요 또 여기는 원종 페러독스 원종 페러독스입니다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페러독스 아시죠 네 빨갛게 물이 드는 페러독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2천원이구요 세 개는 5천원 입니다 어 언뜻봐서는 약간 프레뉴하고 닮은 아이죠 네 원종 페러독스가 있구요 네 여기도 네드메인 입니다 네드메인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쁘게 물이 드는 네드메인이 하얀 백품도 살짝 바르고 있고 네 이런 아이가 또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아이도 2천원 에듀입니다 네 요아이는 원래 4천원에 판매를 했던 아인데요 오늘 아주 반값에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네 있을 때 품업하시구요 네 요아이는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너무 이쁘죠 육장 요데트가 아주 한엽이구요 아주 살짝 프릴도 있고 너무 멋있는 아이죠 네 요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구요 피치스 앤 크림이랍니다 너무 멋있는 아이구요 네 2천원 입니다 제가 이 아이에 반해서 제가 다육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요아이에 반해서 다육이의 이렇게 알게 됐죠 요아이 한번 또 꼭 길러보시구요 알갱이 너무 이쁘죠 동글동글한게 2천원 에듀입니다 예 요아이는 키싱입니다 키싱 키싱이 아주 은근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예 키싱이 이렇게 있구요 아직까지도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키싱은 여름에도 키싱은 색을 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요아이도 2천원이구요 네 요기는 펜지입니다 펜지가 이렇게 아주 연두연두 하죠 예 연두연두 해도요 요게 오래 묵으면요 핑크색으로 물이 든답니다 너무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펜지 예 지금은 아주 이렇게 상큼하고 아주 순결해 보이고 깨끗하고 이런데요 요아이가 이제 묵으면 아주 핑크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구요 2천원 에듀입니다 오우와 이쁘죠 요아이 5팔리나입니다 5팔리나 5팔리나도 알갱이가 묵어야지 색깔이 나옵니다 무거우면 이런 색깔이 나는 5팔리나입니다 너무 이쁘죠 알갱이가 똥글똥글해집니다 오래 묵으면 요아이가 5팔리나가 삭 백분도 살짝 올리구요 아메체스처럼 또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아메체스 색깔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생긴 아이 5,8이나 꼭 길러보시고요. 가격도 착하고 키우기도 무난하고 오래 길르면 알갱이가 동글동글해지고요. 2,000원 해질이고요. 3개는 5,000원이고요. 맥캔토시입니다. 맥캔토시가 아주 하얀 백분을 예쁘게 바르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너무 하얀 백분을 예쁘게 바르고 있습니다. 맥캔토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맥캔토시가 100분 바르고 있는 맥캔토시고요.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미인 종류입니다. 이 아이가 2,000원 해질입니다. 여기도 라울입니다. 라울이 있고요. 라울이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자구를 포글포글 이렇게 달고 있고요. 묵어서 알갱이들이 동글동글합니다. 묵어서 알갱이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런 아이들 한번 2,000원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또 펜타드럼입니다. 보라색이 예쁜 펜타드럼. 너무 예쁘죠. 입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장이 싹 펜타드럼 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펜타드럼 금인데요. 보랏빛이 예쁜 아이고 이 아이가 진짜 보랏빛이 예쁜 여름인데도 이렇게 예쁜 색을 내주고 있습니다. 펜타드럼 금 이렇게 생긴 아이가 2,000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 켄타드럼 금을 켜 보시고요. 2,000원입니다. 여기도 퍼프가 들어있습니다. 퍼프는 또 이렇게 나무 목지라로 크는 아이죠. 나무 목대처럼 목지라를 만들면서 크는 아이랍니다. 작은 사이즈 퍼프가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1,000원입니다. 새 포트에는 5,000원이고요. 이런 아이도 한번 새 포트 풍성하게 해놓고 길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큐빅 크러스트입니다. 여기 큐빅 크러스트가 보라보라색 너무 이쁘죠. 여름인데도 이 보라색이 잘 빠지지 않은 색 중에 하나가 이 큐빅입니다. 여름에도 이 큐빅이 이렇게 보라색을 내더라고요. 매력 있는 큐빅 크러스트고요. 입장 요제트도 특이하고요. 이렇게 싹 접힌 모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싹 거꾸로 접힌 모습. 각으로만 접혀있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이런 큐빅 크러스트 2,000원 해드리고요. 여기 데블스 혼입니다. 데블스 혼. 데블스 혼도 유아이도 두드리과죠. 옛날에 유아이들, 만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들인데요. 완전히 2,000원에 싸게 해드린 겁니다. 여기는 레드법사입니다. 레드법사도 색깔이 참 이쁘죠. 빨리빨리게 물든 게. 밑에는 자구를 달고 있고요. 빙 둘러서 목도리에 자구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레드법사가 있고 2,000원 해드립니다. 여기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줄리아나도 물들면 완전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줄리아나가 있고요. 줄리아나는 2,000원에 해드립니다. 3개, 5,000원 해드리고요. 빨갛게 물드는 줄리아나 한번 펴보시고요. 여기는 빵빠레입니다. 빵빠레. 빵빠레가 머릿속이 엄청 많습니다. 빵빠레. 하얀 백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는 빵빠레. 약간 금기도 있습니다. 빵빠레 금인가 봅니다. 금기도 있는 이런 빵빠레. 2,000원 해드립니다. 와, 연봉이 색깔 진짜 이쁘죠. 연봉 색깔도 여름에도 이렇게 이쁜색을 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연봉이 있고요. 목대도 있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자구도 올라오고 있고.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데 옆에서 자구를 하나씩 올리고 있네요. 와, 너무 귀여운데요. 다 자구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연봉, 2,000원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있고 연봉이 2,000원 해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도 하얀 백봉을 이쁘게 바르는 백봉이 이렇게 있고. 2,000원 해드립니다. 네, 백봉도 2,000원이고요. 네, 여기도 블루엘프도 있습니다. 블루엘프. 블루엘프가 묵으면 묵을수록 코끝이 빨략하게 물들어 나는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물이 초록하게 아주 빠졌습니다. 이 아이는 또 능수봉랑인데요. 오,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꽃이. 꽃이 이렇게 이쁜 꽃이 피었습니다. 능수봉랑. 네, 능수봉랑은 봉랑금하고요. 아, 봉랑이하고 온종봉랑이가 아니라 봉랑이. 방울봉랑이. 방울봉랑이랑 펜덴스랑 교배를 한 아이라고 합니다. 네, 펜덴스랑 방울봉랑이랑 교배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싹 알개미가 이렇게 알개미가 살짝 작죠. 방울봉랑보다는 알개미가 살짝 작고 동글동글합니다. 네, 능수봉랑이고요. 꽃이 지금 한참 피었습니다. 네, 2,000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꽃피는 염자가 있고요. 꽃피는 염자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있고, 이런 아이도 3개에 5,000원 해드립니다. 이렇게 3개에 5,000원짜리 이런 아이 데려다 3개에 합시켜놓고 빌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카라솔입니다. 카라솔. 카라솔이 물이 들면 이렇게 이쁘답니다. 오, 너무 이쁘죠? 색깔이 진짜 너무 이뻐요. 지금 한참 물이 빠져서 이렇게 연두 빛이 나오고 있지만요.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네, 2,000원 해드립니다. 네, 노게드시가 있고요. 노게드시. 이 아이도 아주 매실 알갱이처럼 아주 섬터를 살짝 바르고 있는데요. 너무 이쁜 알갱이를 아주 동글동글하게 알갱이가 묵으면 무엇으로 동글해지면서 이 아이가 라인 끝으로는 사악 자죽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네, 노게드시도 2,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또 로키란입니다. 로키란. 알갱이가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이렇게 송알송알 올라오는 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송알송알 올라오고 있죠. 네,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일조량이 좀 부족한 데서도 잘 크는 아이고요. 꽃도 이쁜 꽃이 핍니다. 노란색의 꽃이 피는데 꽃이 좋네요. 이 아이는 지금 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2,000원입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아이도 은월인데요. 이렇게 색깔이 참 이쁘죠, 은월도. 은월이 아주 깨끗한 순결해 보이는 이런 하얀색의 은월이 있고요. 이 아이도 2,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조안 다니엘입니다. 조안 다니엘. 조안 다니엘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초록하죠? 뒷면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답니다. 네, 뒷면. 입장 뒷면이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네, 이렇게 뒷면이 멋있고요. 네, 이렇게 뒷면에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네, 조안 다니엘도 합시켜놓고 길렀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2,000원에 드립니다. 네, 일본 염자가 있습니다. 일본 염자가 있습니다. 일본 염자. 네, 일본 염자도 2,000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아이. 2,000원이고요. 네, 여기는 환타입니다. 환타. 환타는 노랗게 환타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고요. 네, 이렇게 사이즈는 지금 8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8cm 포트에. 네, 환타는 2,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물고픔을 보면 물고픔 표시를 해주는 아이죠. 네, 이렇게 벽어온 금이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또 키워보시고요. 키우기도 무난하고요. 물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아이가. 네, 이렇게 사짜만 물고프도요. 이렇게 쭈글쭈글해진답니다. 네, 그러면 물을 듬뿍 주면 됩니다. 네, 이 아이 벽어온 5,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로우입니다. 로우인데요. 이 약간씩 금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네, 로우가 약간씩 금기가 있는 로우가 있고요. 가격은 요아이도 5,000원입니다. 네, 요런 아이는 금기가 있어요. 이렇게. 5,000원이고요. 네, 여기 달맞이가 있습니다. 달맞이 군생입니다. 네, 얼굴이 4두도 있고, 3두도 있고. 거의 다 4두도인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 거의 4두도 돼 있고, 달맞이가 9,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9,000원입니다. 네, 여기도, 와, 여기 로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로우가. 로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아주 두 포트만 해도요. 좀 풍성할 것 같죠? 네, 저도 로우, 제 로우가 이렇게 초록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요아이가 이렇게 물을 싹 빼놔봅니다. 네, 제 것도 이렇게 초록초록했습니다. 네, 요런 아이. 오늘 5,000원이고요. 너무 착합니다. 네, 요아이는 또 집시이고요. 집시. 네, 집시입니다. 요렇게 얼굴이 4두도 있고요. 네, 4두 이상으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4두 이상으로 이런 아이들 오늘 3,000원에 아주 착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집시, 군생. 이렇게 3,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요렇게 많이 있고요. 네, 여기는 나울궁이 몇 개 남아있습니다. 나울궁은 5,000원입니다. 네, 나울궁 5,000원이고, 몇 개 남아있었죠? 네, 여기도 소인제 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작은 사이즈고요. 모종꽃에 이렇게 들어있는 작은 사이즈 아이입니다. 네, 요아이는 5,000원입니다. 네, 네, 요기 있는 아이들, 오늘 아라베스크 너무 빨갛게 물드는 이쁜아이니까요. 여태 한 번 또 데려다 길러보시고요. 아라베스크 6,000원이고요. 네, 요아이는 초연 군생입니다. 초연 군생. 네, 초연도 이쁘죠. 초연도 이쁜 아이입니다. 한 번 또 데려다 길러보시고요. 8,000원 해드립니다. 네, 요기 판타데이 요아이는 오늘 6,000원이라고 돼있습니다. 네, 6,000원까지 해드립니다. 5개밖에 안 남았고요. 이 마디바가 인기가 너무 좋았죠? 네, 이 마디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마디바, 네, 프릴이 멋있는 마디바입니다. 네, 요렇게 프릴이 너무 이쁘게 마디바가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고요. 요아이는 5,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몇 개 남지 않았고요. 네, 요기 링고스타입니다. 링고스타가 엄청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네, 몸값도 좀 하는 아이고요. 링고스타. 요렇게 있고, 12,000원입니다. 네, 요기는 또 블랙퀸. 블랙퀸입니다. 블랙퀸. 요렇게 생겼어요. 오, 속에 젤리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고. 요렇게 젤리가 나오고 있죠. 네, 까맣게 젤리가 나오고 있는 요 블랙퀸은 요 아이들은 다 선별이 안 된 아이들이고요. 요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예, 요기에는 아주 몸값 거한 아이들이 많이 섞여있습니다. 오늘의 특가는 6,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블랙퀸 6,000원에 해드립니다. 예, 여기 라즈아가입니다. 라즈아가는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멋있고요. 요 아이가 색깔이 물이 들면 진짜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예,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쫙 이쁜색 보이죠. 그런 식으로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예, 라즈아가. 그리고 자구를 잘 달아줍니다. 여기는 이쁜아이 선별해서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4,000원에 해드리고요. 네드콘은 15,000원입니다. 네드콘은 15,000원인데 얼굴이 3도, 4도, 2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예, 여기는 키스키스라는 아이입니다. 엄청 이뻐요. 키스키스. 요 아이는 8cm 풀분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데요. 너무 이쁘답니다. 손톱도 이쁘고. 물을 안 줬는지 엄청 쪼글쪼글합니다. 이렇게 있고, 가격은 8,000원에 해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